모세 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우리 모세 전도회 헌신예배 때 아마 이 모세 스토리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모세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저는 우리 모세 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영생교회하고 아주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세 전도회는 장노인들도 계시고 피택한 분도 계시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50대 후반, 여러분이 50대 후반이면 여러분 인생에 책임을 질 나이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아름다운 자취를 남겨야 되는 그러한 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취를 남겨야 되고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그 요구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바꾸려고 내 자신이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삶에 아주 민감한 부분의 변화를 요구하는 제목부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본문도 아주 어려운 그러한 그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세전도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의 모든 가족들에게 좀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성도들이죠 근데요 교회 안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도전도 아닙니다 핍박도 아닙니다 그러한 그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는 다 이겨냈습니다 다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훨씬 신앙이 강하게 무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웠을 때가 뭐냐 신앙이 그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성장하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우리의 속사로는 분명히 변했어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건 믿음으로만 알면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안에는 우리는 천국 분명히 갑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는 삶에는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부분은요 속사람은 변했는데 우리의 겉의 모습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죠 삶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의 변화된 그러한 그 삶의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영원할 때 참 우리는 답답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요 누가 더 힘들어 할까요?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겠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하여 무언가 도전하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할 때 아마 하나님 굉장히 답답해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참 그러한 그 모습 속에 답답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전혀 우리의 삶 속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여전히 동일한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남아 있습니까? 안에서 그들은 변화된 증거가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서로 너 것 내 것이 없이 풍성하게 믿음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 삶으로 보여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기쁨 충만했습니다 사랑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교회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왜요? 변화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습 옛날의 모습 죄악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를 계속 끌어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어도요 그러나 우리의 겉의 모습은 죄의 역량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구습이 우리를 괴롭히겠다고 하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 제가 17절까지가 아니고 14절까지 장노님께 읽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5절부터 또 조금 다른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14절로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체의 구조 속에 당락이 바뀝니다 세 가지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럼으로로 연결이 됩니다 즉 여러분 기차 타보셨죠? 기차가 보면은 객차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월민스터에서 필라 시내까지 가는 그런 기차를 보면요 한 두 객차 내지 세 객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세 개의 객차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객차가 있습니다 끌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차가 있고 세 번째 객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객차를 연결하는 그런 그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자 골로세서 3장을 보면요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럼으로로 시작합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럼으로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그러한 그 보통 연결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절에 가서 보면은 또 그럼으로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한 것을 이제는 넘어가면서 또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또 그럼으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5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객차가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요 그럼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죠? 2장부터 넘어오는 것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요 믿음의 근거가 돼서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3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럼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3장 1절부터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럼으로 이후에는 우리에게 명령형 동사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그럼으로 이후에는 찾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으로 이후에는 벗어버려라 세 번째 그럼으로 이후에는 옷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옷을 입으라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사실은 찾으라라는 그것이요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아니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입는 그것의 하나의 기본적인 그런 강조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요 무엇을 찾으라라고 합니까? 여기서 보면 두 개로 나누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지만은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일시적입니다 땅의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우리에게 잠시 유익한 것일 뿐 그러나 영원한 그런 그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사람이 되었으니 뭘 찾아요? 땅의 것보다는 땅의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은 위의 것을 영원한 것을 그리고 영원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을 찾아 나서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1절부터 4절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그럼으로 세 번째 그럼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5절에 뭐를 강조합니까? 벗어버리래요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신앙을 얽매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잡아 끌어내리는 것들 우리가 더 이상 성숙하게 못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그 인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 그리고요 8절에 가서 보면요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옛사람의 행위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들입니다 죄악된 모습들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의 우리가 모르고 행하던 그 모든 것들 근데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잡아당기고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뭘 요구합니까? 옷 입으라 라고 합니다 무슨 옷을 입습니까? 벗어버린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옷으로 입혀져야 됩니다 뭐예요? 극률 12절에 있어요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는 것 용서하고 그 다음에 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위에 것을 잡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크리스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안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크리스찬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스라이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에서는 매일 우리는 지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얻어 터집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계속 죄를 지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염치 없이 또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요 여태까지 얘기 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우리 장노님들 기도를 조금 좀 건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조금 거북한 게 있어요 장노님들 기도할 때요 내용이 뭐냐면요 매번 같은 레파토리를 계속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오늘 우리 김유장 집사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여지없이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참 저는 조금 불편해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에서 죄짓고 넘어졌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 없어서 그리고요 그 다음 기도 순서가 되면 또 이기도 합니다 내년이 되면 또 이기도 합니다 10년이 돼도 변하지 않아요 20년이 돼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전진했습니다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을 추구하라 경건을 추구하라 그래도 그걸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조금 부족하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전진해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좋으련만 여전히 매번 매번 기도할 때마다 넘어졌습니다 부족하여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여기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값싼 은혜만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 없어서 그러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듣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죄짓고 용서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아 우리는 연약하니까 절대로 성숙하지 못하는구나 아 그냥 강단에서 이 대표기도 할지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용서를 받는구나 신앙적인 노력 없이 그냥 천국 가려고 하는 도둑신보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요 그러나 그 안에 덧보입니다 보세요 신앙 초기에는요 이러한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신앙생활 30년 40년 되신 분들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내송 내내니 이 기도가 퍼져나가서 다음에 보면은 다른 데서도 구역 모임에서도 전두회 모임에서도 부서 모임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영생교회는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요 신앙의 어떤 성숙함이 없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용서받는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바랄까요? 저는요 하나님 한 주간 열심히 치열하게 삶에 터져서 계속 고룩을 위해 싸우고 전진했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도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향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채워주고 성령에 인도하시는 귀한 손길로 우리에게 더 많이 전진하도록 더 고룩해지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좀 이러한 기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신앙에 진전이 없고 성화가 없고 거룩한 삶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매번 기도하면요 그러면 나중에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생각 없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생각 없이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용서만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사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보자에 대하여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만 먹는 자들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인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주셨는데 왜 매번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지 못한 우리 안에 그냥 제안을 두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세상에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요즘은 이 아프리카를 보면서 가슴이 메어집니다 아프리카 몇 국가예요? 전체 아프리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요 향기는 커녕 진한 악취만 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요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 그 국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국민들은 식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들어오면 대환영을 합니다 왜요?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실망했기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너무나 진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슬람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무슬림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삶에서 그 부패에 앞장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부정부패에 연루된 지도급 은혜 복음은 받았지만요 그러나 삶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또한 배움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그러한 모습만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도 기독교 초기에는요 너무나 귀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굉장히 높이 쳐줬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그러한 모습의 증거가 점점 휘박해지지요 여러분이 어떤 평가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가이 독교라 손가락질하지요 발음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60년 70년대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길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통행금지가 있어도요 새벽기도 간다고 성도님들이 이 거리에 나서면은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물질과 세상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는 없고 그 다음에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변화의 증거가 없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말씀을 우리는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삶의 변화를 오늘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봐야만 합니다 저는 이 80년대 오에스미스 신학교에 있을 때요 아마 정확하게 40년 됐을 거예요 83년도에 저 웨이스미스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도 웨이스미스터 신학교 우리 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제이 애덤스 교수님 크리스천 카운슬링 가르치는 분이요 한 학기를 이쪽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제가 그분 강의가 4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면서요 그러면서 성경을 토대로 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카운슬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음의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벗어버려라 그리고 옷을 입어라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런데 한 40년 전에 제이 애덤스 박사님이 강의하신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클래스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다 감아 보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동원해 갖고 이러한 것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얘기한 것은 투나 캐스터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냄비찜이지요 그런데 저는 좀 더 강한 걸 사용하겠습니다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머릿속에 눈 감으시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김치찌개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치찌개 여러분이 마음껏 모든 것 넣으셔도 됩니다 돼지고기 넣으셔도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참치를 넣고요 두부, 양파, 다양한 것 넣고 이제 보글보글 지글지글 끓습니다 그 상상을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제가 다른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냥 한번 지워보세요 네, 보글보글 끓는 그 김치찌개 자, 그 머릿속에서 그림을 지워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지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40년 전에 투나 캐슬을 머릿속에 생각했다가 지우려고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형생이에요 눈을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 특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끈끈해요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어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자꾸 우리의 삶에 개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잡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 속에 계속 들어가도록 만들어 냅니다 벗어버리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려고 그 그림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2절부터 뭘 얘기합니까? 옷 입으라 대안을 준 겁니다 자, 다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보글보글 지글지글 끓고 있던 그 찌개의 자리예요 이제는 스테이크로 한번 대신 그림을 넣어보세요 필레미늄 네, 뭐 미디움도 좋고요 그리고 옆에는 뜨거운 아이다호 포테이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도 있습니다 네, 그 아주 먹음식스러운 그런 스테이크와 그 외의 그 플레이트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자, 다시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이 아까보다는 지우기가 쉽지요? 네, 훨씬 쉽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마 김치찌개가 여러분이 상상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스테이크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한 작용을 줍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그 실체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리의 죄성, 못된 습관들, 죄악된 습성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그 모든 참 내가 버리고 싶은 것 그냥 멈추려고 하다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구습으로 자꾸 돌아가게 합니다 죄성의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옛날 것은 벗어버릴 수 있는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옛날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는 그러한 그 효과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요? 컴퓨터에서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이트를 자꾸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요? 힘과 결심이 약하여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무너져요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그냥 두면 그러면 그 결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치를 가지고요 그 컴퓨터를 그냥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천불이 넘는 돈을 다시 내어갖고 그리고 컴퓨터를 새로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적에요 돈이 아까워서 그 사이트에 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돈이요? 아깝죠? 얼마인데 또 부셔 여러분 그러면서 유혹을 이겨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말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내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만한 결단을 해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그 결단 하나 못하고 또 재짓고 여전히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0년 후에도 또 여전히 재짓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신앙이 20년, 30년 됐는데 진전 하나 없이 계속 죄 속에 계속 뭉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결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 만나면 뒤따마 하시는 분들 많지요? 안 하려고 하는데요 가습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참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은데 또 그 자리에 안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 대화 한번 바꿔보자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우리 성경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 이렇게 벗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 우리에게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결단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떤 남자분들은요 시간 만나면 옛날 술 친구들과 만나서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 자꾸 술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술 마시면 술 마시고 끝나나요? 가정 소울이 하죠 가장으로 재정적인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예배를 빠집니다 주일에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계획을 세워냅니다 신앙과 점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결국 나중에 얻어 터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은혜 값싼 은혜만 부러지죠 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내 고름을 위하여 성화를 위하여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의 다른 대안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돼요 성경 공부만이 아닙니다 봉사활동, 교회 잔디 깎는 일도 있어요 미화부, 건물관리부 유익한 일들 얼마나 여러분들 거기에 참여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훨씬 더 유익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유혹의 뿌리를 아예 뿌리채 뽑아 없애버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 우리는 2분화 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2분화 되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어제 우리 중복이도 수련회를 저 뉴저지에 있는 세양관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들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또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또 할 수 있지요 그리고요 그러한 것들은 간혹가다 필요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가 매어 달리고 우리의 정작 삶의 터전에서는 어떤 노력이 없으시는 사실은 진정한 신앙의 진전은 없게 됩니다 왜요?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이사회와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토록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고 야단 맞았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담살고 살면 어떤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려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만 살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너희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라라고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근데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조로록 교회로만 달려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겨내야 됩니다 물론 목사는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그냥 뒷짐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조금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가 이겨내라 여러분이 혼자 설 수 있는 법을 알아야만 하고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두 딸이요 얼마나 반대인지요 참 저는 때로 우리 딸 둘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운동과는 담을 쌓았습니다 둘째는요 아마 제가 조금 욕심만 있었다면요 백세리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아주 어찌나 운동신경이 좋은지요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같이 농구를 하면 그러면 5학년 6학년 때 이미 아빠를 능가할 정도로까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참 첫째 딸은 운동을 하나도 못하는데 둘째는 어떻게 이렇게 운동신경이 날카로운지 제가 자전거를 타는 법을 두 딸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둘째는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 그랬더니 그냥 타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타요 사실 나중에 운전을 가르치는데도 옆에 앉아 한번 해봐 그냥 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가르치려다가 아예 너 그냥 해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빠릅니다 첫째는요 가르쳐줘서 또 잊어버리고 가르쳐줘서 예 그러면 제 첫째 얘기는 세발 자전거를 타라고 할까요? 아니죠?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상처가 나더라도 그러나 계속 격려하고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과정이 힘들 수가 있어요 결국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탑니다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아마 이 두 발 자전거 타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타다가 끼우뚱끼우뚱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탑니까? 넘어지는 반대쪽으로 핸들을 탑니까?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면서 페달을 신껏 밟으면 안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넘어져요? 아니죠?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데서 여러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넘어지는 데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과정을 사실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또 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제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요 자전거를 타면은 내리막길도 아니고 평지도 아닙니다 오르막길을 계속 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됩니까? 페달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오르막길의 인생은요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페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즉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터지고 패하고 쓰러지는 것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세의 전도회원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영생교회 뒤따라오는 젊은이들이요 귀한 믿음의 삶을 계속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귀한 헌신이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영생의 가족들에게도 귀한 승리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교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